입장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복지의 실사가 되었고요 다음은 이 19분의 입장의 실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신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의미가 예전 경험한 팬때의 그 실사장이 끌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숨어 쉬고 고생하신 소중한 팬분들께서 주의하실 때 상득한 가스와 환호성 보내주시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분 부모님 입장 하나님 함께 신분 부모님 입장 신분 부모님 이제 정말 양자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양자 부모님께서 서로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예를 가셔서 양자당 하나님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나누어 보십시오 양자 부모님 맞자 이 시각 2 3 5 6 6 6 6 7 7 8 8 9 9 10